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영화 니모를 찾아서를 봤을 겁니다. 주황색에 흰색 줄무늬를 가진 아빠 물고기가 천적에게 한 개의 알을 제외한 모든 알을 잃어버렸고 아내도 잃게 되죠. 그래서 아빠 말림만이 나머지 한 알인 니모를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러다가 니모가 인간에게 납치되고 말린이 찾아 나서는 이야기이죠. 부모가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나서는데 우리가 감정이입이 되는 사이 두가지 놀라운 과학적 사실이 간과되었습니다. 그 첫번째 사실로는 니모의 아빠 말린은 트랜스젠더라는 것입니다. 니모와 말린의 실제 종 이름은 클라운 피시 또는 휀동가리입니다. 보통 수컷 형태로 태어난 휀동가리들은 번식기가 될 때 개체중 큰 물고기들이 암컷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작짓기를 하고 말미잘 속에서 알을 낳고 안정된 생활을 하죠. 그러나 암컷이 죽으면 수컷중 서열 1위가 암컷으로 변합니다. 영화에서 말린의 아내가 죽었으니 종족 보존을 위해 수컷이 암컷으로 변해야 하는데 아들 니모 하나만 키우고 싶어서인지 계속해서 아빠로 남아있네요. 두번째로 클라운 피시는 천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독침이 있는 말미잘에서 삽니다. 가끔 큰 물고기를 유해내서 말미잘에게 먹이가 되도록 하며 공생관계를 유지하는데 말미잘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냥 죽겠다는 뜻이죠. 하지만 니모 아빠 말린은 바다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닙니다. 디즈니 시나리오 작가분들이 이런 생태수성을 모른 채 작업한 것일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만큼 부성애가 강한 아빠였고 부모라는 또 다른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된 관람객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일깨워주며 각자 이 위치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려준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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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